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경제적 자인으로 이끌어 드릴 부동산 멘토 북성준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난 1일에 출시가 됐는데 출시 이후에 사흘 만에 7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신청자가 급증을 해 가지고 신청액이 총 7조를 기록하면서 돌풍을 현재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렇게 신청자가 많이 몰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 특례보금자리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례보금자리론 사흘 만에 7조를 넘어섰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떨리고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대출 상품 중에서는 거의 값 오브 값인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실제 지금 제가 특례보금자리론과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사흘 만에 이렇게 몰릴 수가 있느냐 그리고 대출의 총액 중에서도 한 18%가 벌써 소진됐다 원래 특례보금자리론은 2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1월까지 해 가지고 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내놓은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지금 18%라고 한다고 하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러면 처음에 특례보금자리론이 오픈됐을 때 이게 얼만큼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지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끼리 또 이렇게 감논을박이 있었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좀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시청자분들도 많이 증가를 할 것이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 다만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이 과연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대출이 하나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그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례보금자리론에 신청자가 모인 이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DSR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지금 다른 대출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 DSR 규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DSR 같은 경우에는 소득 있는 사람들은 대출하되 소득이 없으면 대출하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서민의 어떤 가게라든지 아니면 서민의 어떤 자영업자들 자영업자들한테 굉장히 좀 치명적인 규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층들이자 서민층이다 보니까 사실 DSR 규제가 올해 장기간 계속 유지가 됐었을 때 그게 경제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굉장히 좀 클 거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에 대한 컨트롤이 되어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없어져야 할 규제 중에 하나가 저는 DSR 규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DSR 규제 때문에 계속해서 제도권 안에 있는 금융을 사용하지 못하고 외곽 쪽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게 또 더 큰 고금리 시장에도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가계적인 리스크는 굉장히 커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DSR 규제를 받지 않고 최대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 이게 저는 첫 번째 이유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다른 대출 상품에 비해서는 금리가 낮다는 점 그리고 우대금 같은 경우에는 3%대 뭐 신혼부부라든지 청년가구 그런 우대까지 더 플러스 한다 한다면 3.15%였던가요 이렇게 낮은 금리로 해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일반인 같은 경우에도 4%대 4.15% 4.25% 이런 식으로 4%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특례보금자료는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그 금리의 흐름에 따라서 금리도 상대적으로 더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고 분명 그렇게 운영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점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한번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큰 메리트는 이거죠 중도상한 수수료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급한 상황에서 특례보금자료는 써 중도상한 수수료가 없어 근데 추후에 어떤 그 변동금리가 낮아져서 내가 받은 특례보금자료론 대출의 이유보다 더 싼 그런 대출 상품이 있어 그럼 우리는 이제 갈아타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항상 대출을 갈아타게 할 때 대출을 갈아타게 할 때 가장 큰 건립들이 바로 중도상한 수수료인데 이런 중도상한 수수료 없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저는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DSR 규제 이것도 메리트가 크죠 하지만 이 부분이 가장 메리트 있는 것 중 하나다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 특례보금자료론이 현재 지금 광풍이 불고 있는 광풍 돌풍 갖다 붙일 수 있는 모든 풍들이 전부 다 붙어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그 특례보금자료론이 앞으로 계속 신청자가 증가할 것으로 현재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례보금자료론 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크게 주택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 대출상환 세 번째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특례보금자료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목적에 따라서 어떤 비율이 더 높을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정확한 데이터의 통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이거는 추정입니다 추정컨데 지금 특례보금자료론의 대부분은 저는 주택구입보다는요 기존 대출상환과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해서 받는 신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차보증금 반환보다도 저는 기존 대출 상환 목적이 가장 이게 1번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반환 이게 2번일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 주택구입이 세 번째이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큰 이유는 기존 대출이 정말 1년 동안에 거의 2배 이상 이자가 거의 폭등한 거죠 2배 이상 상승하면서 처음에 2%때 받았던 게 지금 6%때 7%까지 이렇게 올라간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대출받은 금액이 크면 클수록 대출이자의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이거를 일단은 다른 상품보다는 가장 금리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기 때문에 저라도 만약에 기존에 있는 대출 때문에 막 허리가 휘어져 가계 소득은 딱 한정이 되어 있는데 나간 지출은 너무 커져 근데 그 부분에 상당 부분이 이자로 발생되는 비용이야 라고 한다면 기존 대출 상환을 먼저 우선해서 고려하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특히 2021년까지 저희가 영끌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영끌 하신 분들 영끌 하신 분들이 어떤 갭투자로 해서 했는데 나중에 상환하려고 보다는 게 상환이 안 돼 이렇게 했을 때 실제 이게 상환 이거에 대한 어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도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 집 마련으로 하려고 하신 분들이 계셨어 내 집 마련으로 대출을 끌어 써서 했는데 이건 역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 그런 상황에서 기존 대출을 상환 목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쓰면서 본인의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이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면 기존 대출 상환이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보다는 주택구비의 목적이 가장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주택 구입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시장 사항이 이제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내 집 마련이죠 아니면 내가 갈아타기를 하거나 그러기에 시장 사항이 어느 정도 그 바닥점이 보인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그때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시점이 됐었을 경우에는 주택 보금자리론에 있어서 주택 구입 목적의 신청자 숫자가 또 신청 금액이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상 특례보금자리론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다고 해서 결과만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이제 저점을 찍었네 반대를 했네 이렇게 단언해서 말하는 것은 저는 좀 리스크가 있는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발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금씩 이렇게 다 바닥점을 찍고 분매가 계속 사라지고 그리고 상승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는 시점에 있어서 그때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금액대에 수요가 가장 많이 몰릴지에 대한 이런 고민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보금자리론 특례빼고요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요 상한이 내가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는 금액대가 6억 개였잖아요 근데 특례를 붙이면서 이게 9억대로 올라갔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상품이 나왔을 때 상품이 나왔을 때 가장 많은 수위층은 그 전에 혜택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새로운 상품이 신상품이 나오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온 이 수요가 가장 많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 거고 왜? 그전에는 주택 구입을 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7억이었어 근데 나는 다른 대출이 아니라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 그래서 머뭇거렸던 사람들이 이제 특례보금자리는 9억까지 나는 가능해 그러면 움직이지 않았던 수요가 움직의 대부로 인해서 거리량이 증가하고 거리량이 증가하면서 하락장에서는 하락폭이 줄어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바닥점에서는 거리량 증가로 인해서 반등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가장 많이 눈여겨봐야 될 금액대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6억 초과부터 해서 저는 9억 여기에 해당되는 주택들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중에 반등장이 나타났을 때 사실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서 들어가는 수요 수요가 6억대에서 9억대 아파트의 수요가 가장 많이 증가하면서 즉 거리량이 증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사이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거래량 증가에 따른 매매 가격 상수 쪽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항상 금액대에 대한 어떤 범위에 대한 부분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혜택을 받지 못했던 수요가 신상품을 통해서 혜택을 받게 되었을 때 그 군이 형성되어 있는지 라는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누가 어떻게 받으면 가장 좋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내 집 마련 수요자죠 내 집 마련 수요자 내 집 마련 수요자 내 집 마련 수요자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갈아타기 수요자 갈아타기 갈아타기 기존에 있는 물건을 매도한다는 조건으로 갈아타기하는 이 수요자가 주택 구입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영향을 묻힐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특례보금자료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그 기존 대출 상황이라든지 임차분증 상황이라든지 이게 1차적으로 많이 일어나겠지만 나중에 가격 하락이 줄어들고 그리고 실고주자 중심으로 이 정도 가격이 떨어졌으면 거품은 제거됐어 이제 지금은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타임이다 이런 인식에 대한 부분이 확장 되었을 때 그때 특례보금자료론 이걸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갈아타기하는 수요가 증가를 할 거고 그때 6억대에서 9억대 물건의 수요가 가장 많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한 가지의 포인트로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가정은 그거예요 주택보금자료론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말하는 거지 다른 대출상품이라든지 갭투자라든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또 잘못 이해하시고 또 오해하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안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부동산 사람들 많이 오고 거래도 예전보다 많이 늘어나던데 이건 특보의 영향은 아닐까요 라고 했는데요 근데 저는 지금 최근에 이것도 제가 방송에서 또 한번 다루어 보고 싶은 주제이기도 하는데 뭐 지역에 따라서 단지에 따라서 전 실거래가에 비해서 좀 더 높은 실거래가가 찍는 단지들이 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이게 뭐 반등이한테 시그널이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반등장이냐 아니냐에 대한 기준을 정말 짧게는 3개월이지만 일반적으로 6개월을 6개월 왜냐하면 가격이 상승하다가도 일정 부분 다시 조종을 하고 또 2차 상승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하락장에도 가격이 하락하다가 일정 부분 다시 반대의 모습을 보이죠 다시 꺾이는 이런 조종의 구간이 존재하거든요 조종의 구간을 내가 잘못 판단해서 반등의 시건이 나지 않나 반등의 시건이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또 떨어져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단순히 한두 가지의 어떤 현상과 요건만 가지고 단정짓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싶어서 제가 북성주 지소 테이블을 활용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크루 체크를 하는 거죠 크루 체크를 하고 또 그걸 통해 검증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언제가 저점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한두 가지의 어떤 시그널이 모든 지역이 다 통용될 수 있는 밤등장의 시그널처럼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해서 과거에 좀 혼란을 많이 겪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시장 상황을 좀 냉정하게 급하게 움직이려고 하기보다는 좀 냉정하게 보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됩니다 !!! 주신 란 가능식으로 ablo 란